예 마체완시장 이에요. 아우. 어. 아우. 내가 여기를 왜 소개를 하냐면 저기 거여, 거여공원이라나? 거여공원 그 아줌마가 맨날 다 청소하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그 아줌마를 뵈라고 기다리다 하도 배가 고파서 마체완시장 왔거든 근데 떡볶이 아 환상이네. 근데 두 젊은 총각이 두 젊은 총각이 이게 떡볶이를 이거를 바로 이 주인공의 떡볶이입니다. 오늘 하루 안녕하세요. 해당을 만드셨어요. 이게 아니 이거 떡볶이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이렇게 맛있던데 저희가 코스 다 담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러게. 아우. 이거 뭐 엄마한테 배운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아 맞아. 요새 젊은 분들이 이래요. 내가 시장에서 이거 배가 너무 고파 이 떡볶이 아 이 비주얼 한번 보세요. 비주얼. 이야. 와우. 젊은 총각 무지 어려워 보이는데. 몇 살이야? 아이고. 근데 동안이네. 야. 정말 이거. 아니 나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. 아침에 기다렸다 이 떡볶이 먹고 너무 환상적이라. 아. 아 시간내면 마천시장 마천 입구. 간판 입구 보면은 저 마천 중앙시장 입구잖아요. 그 바로 보면은 들어오면서 좌측으로 있어.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. 이 젊은 신세대들. 아. 인물도 좋네. 인물 좋으니까. 아. 이런 것도 맛있게 하네. 오늘 마천시장 한번 들려볼 겁니다.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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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